롯데 정보통신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드릴게요. 하루 움직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따라붙고 있고 문제는 24년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24년 전체로 봤을 때는 롯데 정보통신이 제대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신고가가 5만 3천 9백원이어도 이거 넘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 보면 23년 4분기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3,464억이고 영업이익이 좀 낮아요. 180억 근데 문제는 일단 매출 자체를 연으로 봐도 아무리 자회사 쪽에 매출도 올라온다 하지만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는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특히 현재 롯데그룹이 AI 쪽의 시스템을 반영하게 되면 롯데정보통신이 알아서 자기 그룹사에 AI, 디지털 전환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가속화를 하면서 롯데정보통신이 다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체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영 수익도 있고 계열사 구축 등등 행사 인원 모든 롯데 자체가 유통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설이나 이런 거를 제외했을 때는 거의 다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롯데정보통신이 다른 계열사의 수익을 다 일로 끌고 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 전망만 봤을 때도 저는 한 6만4천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라고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하루 등락부터 괜찮기 때문에 단타도 충분히 잘 돼요. 지금 이 지배순이익 등등 봤을 때 다른 동종피어군이랑 비교했을 때도 현재 이 주가는 너무나도 낮은 가격이다. 여기서 최소 곱하기 2배는 돼야지 얘들의 제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4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704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시총 1조는 돼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익 704억이라는 게 마치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목표가보다 조금 더 아래 딱 목표가를 6만원까지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손전은 필요해요. 3만 5천원 뚫리면 원래 이전에 박스권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구간이다. 일단 여기 박스권 이전에 생각을 해놓으면 아직은 2단계 박스권에 들어오는 상태인데 3단계 박스권을 지나쳐서 4단계까지 올라가면 우리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손절가 대비했을 때 목표가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이 나는 안에 있어도 무조건 들어가야 될 자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또다시 기간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매물이 매수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는 눌림목이 끝나니까 이제서야 다시 한번 들어오는 패턴이에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 다 세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신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 혹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주린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에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저한테 롯데 정보통신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저에게 평당가 있죠. 평균 단가. 평당가 함께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평당가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대응 전략도 개개인마다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함께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롯데 정보통신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함께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리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한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함정에 빠져서 그러시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프로 TV, 선대인,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대죠.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거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이거를 미리 선저 만든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건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 투자 이 단타 투자는요. 이제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아버리면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수익 내드린 수익현황표 옆에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괜찮죠? 종목당 10에서 30%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제가 고수가 나타났다 단타의 신이다 등등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긴감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 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만 원 100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100만 원이면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점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 달 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이렇게 종목만 잡아 드렸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진짜 천만 원으로 딱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 투자로 요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전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 이렇게 단타의 신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은 문자로 드리는 거는 제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이렇게 매수해서 슈퍼 개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하나 보여드릴게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 없이 다 이렇게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4개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이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제차 맞잖아요. 외제차 같은 거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사시고 명품 가방 이런 거 더 추가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내식도 마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100% 200% 이런 수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길게 수익을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큰 수익을 보려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지 큰 수익을 벌 수 있죠. 저도 항상 세력 매집주는 나오면 바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원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공유를 해드릴 거고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잡은 세력 매집주는 제주 반도체에요. 수익을 한 150% 정도 봤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종목을 받으셔서 수익을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자주 알려드려요. 보시면은 기본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을 잡고 이렇게 다들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수익 보신 분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인증도 수익인증도 다 해주세요. 지금 사실 사실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50%가 안될 때도 있어요. 사실 매집주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에만 안나온대요. 손에만 안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세력 매집 포착만 되면 일단 무조건 삽니다. 왜냐?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고 수익이니까 이렇게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도 50%씩 수익 나오고 하닉스프리스 같은 경우도 60% 이상씩 수익 수익률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에머리지 미래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매집주로 해당이 돼요. 수익 잘 나오는 이런 중간에 수익이 안 나오는 꼬꾸라지는 안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저희가 수익에서 제가 수익에서 빠져나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 작전이라는 게 성공 확률이 확실히 낮아요. 정말 높지 않습니다. 작전 성공 확률이.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보아야 해서 이 작전 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면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랑 함께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이런 세력 매집주 작전 세력 매집주 이런 같이 매집해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슈퍼 개미 한번 되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올려놨죠. 이쪽으로 딱 매집 매집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문자 혹은 카톡으로도 제가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수익률도 양해 안 차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해해요. 욕심은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크게 수익이 날 만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대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해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목표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000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14일에 4만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로 수익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암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복리 효과로 100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15,000%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다음 종목 투자하면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세력 특히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 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 100만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수익 다 보셨겠지만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 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을 내면 1억 5천만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 3종목이면 가능합니다. 3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 원 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 수 있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 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 업을 15년 이상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 보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 달 3월 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중급 이하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 페타시스죠.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 3달이 안 돼요. 3달 동안 그냥 100만원에서 4200만원 만들었죠. 옥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함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새록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새록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 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함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선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 더 빨리 입수를 한 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입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새 종목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은 1만 5천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이렇게 새록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서남,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 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있긴 있어요.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이거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록색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하는 거 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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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